최강 경찰 미니 특공대 어서와 친구들! 난 볼트야! 최강 경찰 미니 특공대 코멘터리에 온 걸 환영해! 다들 본편을 더 재미있게 즐길 준비는 됐어? 그럼 함께할 대원을 소개할게! 맥스! 어서 들어와! 안녕 친구들! 볼트 또 불러줘서 고마워! 아이볼! 자 그럼 오늘도 맥스와 함께하는 코멘터리 출동! 우와! 잘한다 수지야! 자 이제 내 차례! 아 루시 진짜 멋있어! 좋아! 내가 한번 보여주지! 다시 봐도 아쉽다! 잘 뛸 수 있었는데 에이 엉덩방 안 찌었으면 됐지 뭘 하긴 적어도 난 물로 뛰어들었으니까 그때 세미 표정이 되게 웃겼는데! 볼트! 볼트! 세미가 아까부터 노려보는데 도망가자 맥스! 다이빙도 다이빙도 다이빙 훈련이 된다고! 너도 한번 해봐 세미! 뭐? 다이빙이 무슨 훈련이 된다고 필요없다! 어? 너 설마 무서워서 그래? 여러분! 세미가 다이빙이 무섭답니다! 뭐라고? 아냐! 아냐! 괜찮아 세미! 그럴 수도 있지! 에이! 아니라니까!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최고의 다이빙을 보여주마! 수심은 1m, 높이는 2m, 바람의 방향은 남동쪽 45도의 각도로 도약하면 두 가지 동작을 선보일 수 있겠군 계산은 끝났다! 간다! 자아악! 으아악! 으아악! 응? 왔느냐! 나의 완벽한 동작을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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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미! 괜찮아? 으하하하하하하하! 멈춰! 응? 으흑!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! 오! 미니 특공대! 이렇게 나타나다니 겁도 없군! 오늘이 너희들의 마지막 날이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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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! 으아악! 엄청 쎄잖아! 어떡하지? 어떡하지? 그래! 이렇게 도망갈 줄 알았으면 처음에 체포할 걸! 괜히 속았네! 그렇게 치사하게 나오다니! 그런데 우리는 내시고 도둑은 하나잖아! 우리가 더 치사한 거 아니야? 어, 우리는! 범인을 체포해야 하니까 그렇지! 흠.. 음... 맞는 말인 것 같기도? 흠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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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뭐, 잠깐! 정잡이가 총이 하나만 있겠냐? 야비한 녀석! 야비하다니! 난 정정당당한 황야의 총잡이다! 대체 니 어디가 정정당당이냐? 아무래도 나의 정정당당함을 보여줘야겠군 1대1 결투로 승부하자 뒤돌아 서서 세 걸음을 걸은 후 동시에 총을 쏘는 거다 더 빠른 쪽이 이기는 것이지? 설마 무서워서 공문을 빼지는 않겠지? 난 둘에서 쏠 거지 봐! 무섭긴 누가 무서워! 좋아! 받아주마! 하나! 둘! 우리가 한 번 속지, 두 번 속냐? 거기다가 1대1로 정정당당하게 이기니 더 멋진걸? 그래? 나 오늘 좀 멋졌어? 방금 한 자랑만 아니었다면 더 멋있었을지도 모르지? 뭐야? 맥스! 볼트! 해냈구나! 아니 뭐! 스피드왕 볼트한테 이정도는 너무 쉽지! 오늘 코멘터리에 함께해줘서 고마워 맥스! 뭘? 오히려 불러줘서 고마워! 그럼 다음에도 또 보자! 친구들 안녕! 모두 안녕! 隻joosh aaaoong! 하아 ooong! 종이를 지키기 위해 악당들과 싸우는 우리의 영웅 offend 최강경찰 미니 빅동대